주님 하셨다고 하네요 큰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큰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 큰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앞쪽으로 올리시네요 이 앞쪽 고마운 분들 예 지금 본인이 본인이 모델로 되신 샴필을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또 나오셔야 되나 주님께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실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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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잠시 후 부터 다 보시고 이 앞에서 한 번 구독을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진 한 번 찍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나오실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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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